나가자 추워 추워 아 추워 얼른 들어가자 난 들어가면은 따뜻한 양식과 언니 나 오늘 죽을 거 같아 롤러스케이크가 있을 거야 어? 와우 뭔가 벌써부터 7080 느낌이야 대만 영화가 있는데 나의 소녀시대라고 롤러스케이트 하는 거 보고 제가 아 나 진짜 잘 탔는데 내가 저런 데 가면 진짜 잘 탈 텐데 맨날 이랬거든요 저 이것도 소개시고요 어 아니 이거 이거 타실 줄 아시죠? 네 야 애기도 탄다 에이 봐봐 한 발 한 발 군바야 때를 생각해 넘어지지마 봐봐 저 애기들 봐 여기 애기들이 많아 할 수 있어 어 조심해 조심해 발을 떼 봐 한 발씩 이렇게 무서워 더 뜨셔야 돼 이렇게 저 저 쟤 봐 좀 타네 아 무서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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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발씩 떼야 돼 바닥에 계속 붙여두면 안 돼 그러면 벌어져서 위험해 이렇게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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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놀려 해 좋아 좋아 한 발씩 날 놀려 해 타줘 돼 이렇게 오 애들 돼 이거 좋아 군바야 뮤비를 찍은 지 1년 반 다 까먹은 거예요 롤러 타는 노래 언니는 그냥 겁 없이 가던데요 렛츠고 이렇게 이렇게 좋아 좋아 무서워 아 무서워 언니 어떻게 이거 신고 뮤비 찍었지 우리? 우리 계속 걸었잖아 근데 기억나 어떻게 했지? 사람들이 타는 거라고 일단은 그 애기 어디 있어 잘 타는 애기 쟤가 이 구역의 롤러 왕이야 이게 잘 타는 방법이 있나? 저렇게 저렇게 봐봐 와 끝났네 쟤는 대박이네 이렇게 이렇게 과거에서 온 거 아니야? 이왕 하고 이왕 하고 언니 나 이제 좀 나아졌어 어 아 이렇게 컸다 뮤비 때 그치? 어 와 이제 감자 왔어 느낌 오지? 좋아 좋아 한 바퀴를 돌았어 이제 좋아 좋아 자신감이 생기지 근데 언니 손잡이가 무서워 아 나 나 끌고 가죠 헐 어머어머 좀 늘었어 언니 언니 뒤에 있으니까 더 자신감이 좋아 예전엔 이러다가 사랑이 싹 텄나? 나를 따르라 언니를 따라하고 있어 다리를 다리를 아 아 아 아 희생하노? 나 아퍼 아 아프니까 정춘이다 아프니까 정춘이다 아프니까 아프니까 정춘이다 정춘이다 아 나는 나는 내 취향이 아닌가 봐 너무 어려워 내가 내가 7080 느낌으로 찍어줄게 정춘이다 아 좋아 계속해 다리만 여기 다리만 찍을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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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쁘다 자 이제 나의 취향 저격 코스로 드디어 갑시다 더 내기 더 하고 싶어 드디어 나의 드림 랜드 sei 장현 정춘 우와 우아 환경이 벗겨지셨어요 우와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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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가 안전수칙부터 네 타고 놀 수 있도록 할게요 네. 안 다칠 거야. 점프를 배워볼 건데 점프도 이제 좀 더 중심을 잘 잡는 방법이 있어요. 처음에 만세점프를 배워볼 건데 올라갈 때 선을 만세 해주고 점프. 자 점프 못 드릴. 으아 너무 불러. 1, 2, 3 6, 3, 6 자 이번에는 다리 좁히고 다시 1, 다시 1, 다시 1 못 하겠어! 이사야 이렇게 겁이 많아 자, 공중에서 무릎 꿇고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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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가 너무 길어서 걸리는 건가요? 뒷꿈치가? 너무 귀여워! 아! 맞네! 뭐래! 너 또 그렇잖아! 우리 한국 사람보다 좀 비상장... 하나, 둘, 다리... 아! 더다! 뒷꿈치가 단다니까요! 하나, 둘, 다리... 아! 더다! 뒷꿈치가 단다니까요! 그렇죠, 뒷꿈치가 걸리는 거 맞죠? 맞네, 맞네... 너무 불쌍하다 참! 다리가 길어서... 다리가 길어서 슬픈 아이... 우리 팀 당당인데... 자! 자! 아, 잘하는 거 보여주신 거예요? 잘하는 거 있다면서... 이거 뭐야 이거... 갑자기... 한번 보여드릴게요! 네! 점프하다가 무릎으로 떨어졌다가 엉덩이로 바꾸고 와! 너무 멋있어요! 진짜... 공중에서 무릎 꿇히고 뱉 сцен이 나올라고!!! 매 zrobić 무섭지 products 兄 sucking 왜 그런지... 점프하다가 헷! 껴와 껴와 complicated 두 손으로 잡고... 호호호!!! plataformations igram 시프를 왜 그러냐면 Jerusalem 시작 Cop 스탁 스펀 바라보! 조금 더 높이! 조금 더 높이! 오케이! 질서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. 질서 없어요. 나 무서워 진짜 못 가. 나 무서워. 와! 와! 인사야.. 너 지금 이 자신을 봤어야 해. 한성에 한 번 외치는 거를 이렇게 아니 뭐.. 무슨 몸을.. 몸껍질을.. 나 힘들어 나 너무 더워 야 그래서 너 게임 생각했어? 해놨어? 내기? 게임 뭐가 있지?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점프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 하나 둘 착하! 이렇게 하는데 우리 특이한 포즈 하자 없어지겠다 그래 그래 뭐가 제일 나은지 뭐가 제일 웃긴지 뭐 할까? 아이디어가 필요해 어때? 괜찮았어 방금? 잠만 잠만 일단 해볼게 하나 둘 셋 야 나왔어! 일단 이거 한 장 일단 한 장 그럼 나 하나 더 있어야 돼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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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에이티브하게 두 개 남았어 두 개 사슴 사슴 사슴? 하나 둘 셋 그거야 그거야? 하나 둘 셋 이거랑 이거 아주 맘에 들어 좋아? 어? 그러면 콜? 아 어렵다 난 못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너 뭐 하는지 알아? 너 뭐 하는지 알아? 너 뭐 하는지 알아? 또 빨리 가 더 빨리 가 더 빨리 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? 완전 맛있게 나왔어 이거 봐 어떡해? 나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삭제하자 내가 별로 안 웃기잖아 난 신기해 그냥 아 너는 잘했어 넌 너무 잘했어 아 나 질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언니들의 취향인 거야 그러게 아 수고했다 힘들었어 아 고생했어 오늘 너무 부끄러워 이거 뭐야 아 다들 아무 생각 없어 너무 웃겨 아 다들 아무 생각 없어 너무 웃겨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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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앉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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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her 하る 일 너무 더 올라갈 거야 굿들 모든 게 빨리 달리고 싶어 Let's go Let's go uxu 넌 정말 첨추고 싶어 넘어서 올라갈 거야 그 틀 모든 게 빨리 달리고 싶어 레츠 고! 워이! 레츠 고! 뭐하는 거라 무서워 손 빠져 손을 살려줘 어떡해 살려줘 뛰어가려 하자 우리 하나 둘 뛰어 무서워 огда 너 또 너일까진 너 또 널까진 너 또 널까진 너 또 너 해이 해이